다니엘 선정이 돼요. 다니엘 씨. 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그렇게 하면 제가 못해요. 아, 나 진짜 이런 거. 자, 그러면 볼 뽀뽀까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손키스 정도로 제가 완화를 해드릴게요. 상호 손으로 입술을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자, 지금 강다니엘 씨의 심정. 빰빰빠라밤. 빰빰 바라밤. 자. 아, 그래. 오. 굉장하다, 굉장해. 자, 제가, 저는 반드시 제 약속 집.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왜 안 먹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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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을 먹지 못한 선생님 저 지금 인터뷰 중이어서 잠시만요 영상의 영상은? 저는 룸을 가진 영상이 이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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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는? 왜? 너를? 원어블 검사하기가 있어요 그가? 그가? 저는 항상 원어블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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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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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창! happy time! 송시씨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경기를 팬분들과 같이 합도 맞춰 보이오 이렇게 라오라씨랑 이성왕! 이성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